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살입니다. 제가 조금 전에 가짜 사기꾼 건물주한테 낚여가지고 하다가다 하는 쓴이 데려왔었죠. 지금 데려온 이 쓴이는 그러니까 액수는 진짜 감히 비하할 바가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더 어지럽고 혼미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. 갑시다. 제목 남사친한테 빌린 돈 5만원 결국 몸으로 떼웠는데요. 진짜 아파 뒤질 것 같아요. 아니 이게 미쳤나? 원제 돈 5만원 안 갚는 대신 한 대 처맞기 어떤가요? 제목 그대로에요. 제가 지난달에 되게 친한 남사친한테 돈 5만원을 빌렸는데 아직도 못 갚았거든요. 원래 갚기로 한 날에서 지금 2주정도 밀렸어요. 참고로 이 쓴이는 이집트 초반 대학생입니다. 계속 갚으라고 했는데 내가 돈이 없어 못 주고 있으니까 결국 얘가 어제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는 말이 야 그럼 너 하키 채로 엉덩이 딱 한 대만 맞아 봐. 그럼 그걸로 내가 너 돈 빌려준 거 그냥 까줄게. 이러는데 참고로 얘가 학기부 출신이에요. 맞는 게 좀 무섭기도 하지만 그래도 딱 한 대라니까. 나도 다섯 대 때린다 했으면 이런 생각도 안 했을 거야. 솔직히 좀 솔깃한 부분이 있었어요.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? 참고로 이 두 사람은 고3 때 같은 반이었고 그때부터 친구였다고 합니다. 댓글 1반 보호대 안 차고 쳐맞으면 어찌 될지 알고 그리고 돈을 빌렸으면 그냥 좀 갚아라 미친 거 아냐? 뭐? 보호대? 그거 안 차고 맞으면 많이 아플까? 모르긴 해도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올 거야. 거기다 그게 다 나올 때까지 계속 아픈 건 뭐 덤이고. 아무리 진심 같아도 그래. 하키부까지 했던 친구한테 그것도 같은 여자가 아니라 힘이 센 남자한테 맞아 보겠다고? 니 맷집이 그렇게 좋냐? 그냥 갚아라 갚아. 에휴. 알았어. 갚을게. 설마 널 때리겠다는 게 그게 진심일까? 내가 보기엔 그냥 어서 빨리 갚으라고 장난치는 거 같은데? 그게 내가 글로 쓰는 게 어려워서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얘 말하는 거 왠지 진심 같더라고. 아니 뭔 꼴랑 돈 5만 원에 엉덩이를 대주고 난리야. 너 왜 그러고 살아? 그래도 돈 5만 원이면 내 일주일 생활비라고. 니들은 모르겠지만 나한텐 엄청 소중한 돈이란 말이야. 야 미친 거 아니야? 야 소중한 건 상대방도 마찬가지야. 돈 갚아라 이 망할 년아. 아니 그러니까 몸으로 때울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. 아니 몸으로 때우지 말고 그냥 갚으라니까? 그 돈이 너한테만 소중한 거 아니잖아. 알바를 해. 그리고 못 갚을 것 같으면 애초에 빌리질 말았어야지. 이거는 뭐 어떻게든 안 갚으려고 배째라고 이러고 있네. 빨리 갚으라고. 그게 나는 용돈이 겨우 30만 원이고 그 친구는 80이나 받는다고. 아니 얘가 아까부터 뭔 개소리야. 야 용돈 적게 받으면 뭐 돈 안 갚아도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? 그 돈을 빌려준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갚아라 이런 뜻이잖아. 아예 그냥 주는 거 아니라고. 이런 미친. 얘 아까부터 자꾸 돈 떼먹을 생각만 하고 있네. 5번. 아휴 돈을 못 갚을 것 같으면 애초에 그냥 빌리지나 마라. 뭐 하는 짓거리냐 이게. 그게 나도 그때 너무 급했었거든. 후불교통이 밀려가지고 방법이 없었다고. 이거 내 생각인데 너 그거 제대로 맞으면 아마 뒤질걸? 에이 아무리 그래도 설마 죽는 건 좀 오버 아닌가? 당연히 오버하고 비유한 거지. 근데 지금 너 생각하는 꼬라지 보니까 뭐 대충 파리채로 한 대 맞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. 너 뒤진다. 그래도 설마 그렇게까지 날 세게 때리겠어? 나랑 친한 친구인데. 야 만약 니가 내 친구였으면 나는 너 이거 쳐 맞는다고 상처 같은 거 묻지 않겠다. 이런 서약서부터 쓰게 하고 100% 풀스윙으로 때릴 거야. 그냥 장난 아닐 거라는 뜻이다 이거지. 죽여버릴 거라고. 6번. 얘 아무래도 처맞고 어디 다치기라도 하면 남사친 탓 오지겠다.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.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겠어? 생각? 무슨 생각? 뭐 돈 먹고 튈 생각? 야 니가 생각이라는 걸 하는 애냐? 그래 그럼 그냥 참았던가. 이런 대답을 원했던 거지. 가서 맞고 와라. 아니야 그것보다는 지금 대부분 돈을 갚는다고 말하는 게 나는 너무 놀라워서 그래. 솔직히 그냥 한 대 맞고 끝내려고 했거든. 뭐래 미친 거 아니야? 빨리 갚으라는 걸 최대한 웃으며 돌려 말하는 거잖아. 아니 이건 뭐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고. 덜덜덜덜덜덜. 그래 됐으니? 아니야 그게 되게 진지했었어. 자기도 옛날에 코치한테 많이 맞아봤다고. 그래서 나는 그래도 여자니까 딱 한 대만 맞아보면 그걸로 그냥 봐준다고 했거든. 그래 그럼 그냥 시계 맞고 끝내. 개추잡하게 질질 끌지 말고 가서 쳐 맞으라고. 그거 맞고 병원비 50만원 나올 거야. 에이라이 답장러야. 너 알아서 하세요. 아니 그래도 그렇게까지 세게 때리겠냐고. 거기다 딱 한 대라는데. 에이 그지같은 답장러. 이젠 대댓글 달기도 싫다. 꺼져. 8번. 아니 너는 니 엉덩이가 그렇게 싸구려야. 왜 그래? 끌 끌. 내 됐으니. 그게 딱 한 대니까. 눈 딱 감고 맞으면 5만원이 굳는 거잖아. 아니 근데 너 몇 살이야? 몇 살인데 이러고 살아? 21살이야. 그리고 며칠 뒤에 올라온 후기입니다. 후기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글 써봐요. 친구가 그때 진지하게 한 대 맞으면 5만원 까준다고 해서 바로 어제 강의 끝나고 만나서 학기 채로 오지게 한 대 맞았는데 진짜 진짜 너무 아파서 순간 눈물이 팍 터져 나오더라고요. 게다가 얘가 분명 엉덩이 때린다고 했으면서 실제로는 엉덩이 밑에 허벅지를 때렸는데 맞자마자 배신감 오지고. 야하튼 어제 엄청나게 아프긴 해도 멍도 안 들고 붓기만 해서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완전 피멍 떡졌어. 사진을 올렸는데 이거 올리면 100% 노딱입니다. 그래서 제가 가져오진 않았어요. 그냥 피멍 든 사진입니다. 크게 엄청 크더라고. 거기다. 지금 살짝만 눌러도 너무 아프고. 하이씨 이럴 줄 알았으면 그 5만원 갚을걸. 괜히 막 맞겠다고 했나봐. 걸을 때마다 오지게 땡기고. 앉을 때마다 아프고. 계속 신경 쓰이고. 보니까 적어도 대충 일주일은 고생을 할 것 같은데.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 말 들을걸. 괜히 고집혀가지고. 니들한테 정말 미안해. 댓글 1번. 댓글이 지워졌어요. 되겠으니. 어 고마워. 나 안 그래도 오늘 병원에서 바르는 약이랑 소염제 처방받았고. 돗때린 친구도 미안하다고. 나중에 대신 밥 한번 사주기로 하고 그렇게 잘 마무리했어. 혹시 그 5만원은 나중에 우리 같이 밥 먹을 때 갚는 게 맞을까? 어차피 맞았으니까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닌가? 그건 그렇죠. 2번. 어머 얘 봐라. 진짜 몸으로 떼우고 왔네. 지린다. 야 너 대단하다. 어때 많이 아파? 많이 아프냐고. 나 이거 다른 곳에서 네가 쓴 후기 글 보고. 어처구니가 없어. 여기까지 달려왔다. 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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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. 내렸으니. 그게 처음 왔는 순간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나도 모르게 울었거든. 물론 지금도 많이 아프긴 한데 그래도 약도 바르고 또 먹고 하니까 그나마 좀 견딜만 하고 어제보단 덜 아픈 것 같아. 그런데 글을 어디서 본 거야? 어디서 보긴 지금 네가 쓴 걸 여기저기 다 퍼져 있어. 끌 끌 끌 끌 끌. 살이 분별도 해야지. 안 그러니? 나 21살 아닌데? 뭔 소리야. 네가 분명 저번에 21살이라고 했다고.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머리도 같이 확 돌아버린 거야? 왜 이래 이거? 그게 아니라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22살이지. 아 그래 22살이구나. 여하튼 앞으로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길 바란다. 4번. 결국에 처맞고 나서야 본인이 잘못된 걸 깨달은 쓴이구나. 정말 미련하다. 곰도 형님 언니 하겠다. 다들 그렇게 갚아라 갚아라 했고. 아니 너도 갚는다 그러지 않았니? 그랬으면서 도대체 왜 이런 거지같은 선택을 한 거야. 나이가 나랑 동갑이라 그런지 더 안타깝다. 왜 그러는 거야? 그랬으니? 나는 진짜 그게 이렇게까지 아플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거든. 그냥 대충 5만원 공짜로 굳는다는 거에 눈 멀어가지고. 겁도 없이 그랬던 것 같아. 위로해줘서 정말 고마워.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아직 철이 없다고 해야 되는 건지.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교훈 삼아서 앞으로 절대 이런 행동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. 내 딸 아니라 다행이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